자 손풀기는 끝났다 땡큐 얘들아 제대로 간다 자 손풀기는 끝났다 손풀기는 끝났다 손풀기는 끝났다 오케이 붐 어쩌곤데 감사히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함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쓰면 뭐야 이거 쓰면 뭐야 이거 쓰면 뭐야 뭐지 뭐지 아 내한테 썼어 아 망했어 이거 진짜 그지같애 아싸 돈 감사 어머머머머머 황금방 없나 황금방 황금방이 여기일거 같은데 모르고 시프티를 눌러버렸는데요 와우 땡큐 너 뭐 가지고 있니 오케이 땡큐 저거 원래 기본적으로 아는거 아냐 저거 원래 기본적으로 아는거 아냐 우와 아 싸지마 우와 아파요 진짜로 죽이지 마세요 우와 안돼 후속으로 몰렸어 짜증난다 나 이거 짜증나네 나 이거 짜증나네 너무 어렵네 게임이 게임을 왜이리 어렵게 만들었어 바로 보스나 깨버려 아 또 거미 나왔어 아 이번엔 빨간 거미야 흰색 거미에요 아니 쉿 땡 ū 아앟 으어앴어어 으어어어어 오어어어 와우 와우 아니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거 황금방을 먼저 갔어야 됐어 다시 자 천천히 와우 돈 감사합니다 아이작으로 바꿔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음 일단 메인으로 가서 아이작이나 해야겠다 오케이 헬로 내가 바로 아이작이야 근데 진짜 짜증난다 이거 게임이 뭐이러 어려워 어 뭐야 저기 뭐 열렸어 와싸 저기 방 열렸어 공짜방 어 나 공짜방 열어줬어 누가 와 뭔지 모르지만 뭐야 아니 왜 이딴거만 뜨니까 뭐야 이거 뭐야 뭐 여기 거미방이야 아니 아파요 1급 비밀방 중이라는게 있어 1급 비밀방 중이라는게 있어 제발 좋은거 뜨세요 와우 아싸 소울아트인데 1비방이 뭐야 나 여기 들어간다 소울아트 있다 간다 아 아 나 진짜 개빡치네 이거 아 나 개빡치네 진짜 아 나 개빡치네 진짜 아니 뭐 이딴게 다 있어 게임이 아니 빡쳐죽겠네 빡쳐죽겠어 저기서도 설마 제발 저 좋은거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야 어 야 니 뭐냐 야 나 뭐냐 엄마 깜짝 놀랬잖아 나 이거 왜 썼냐 폭탄이구나 폭탄이었어 오케이 뭔지 알려고 아 또 얘야 진짜 개짜짓나 얘 애벌레새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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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Eltern 아 나 지금 코긁거 ακ 못 움직였어 아 나 죽겠다 大 땅 어어어어우 아우 아우 나 진짜 짜증 난다 이거 왜ores 에압이 geehr ido 죽이지 마 아 나 죽어 오 와우 와우 가자 뿅 흠 음? 저기 뭐하는 방임? 저기 뭐하는 방임? 야 내가 이거 이번에 깬다 아 진짜 한대도 안맞고 깨고 싶었는데 아싸 폭탄 땡큐 아 나 진짜 짜증나 폭탄이 나 쳐맞아 이것들아 아파 까본다 이거 진심 와우 한 개를 써서 두 개를 얻었다 이거 여기 들어가 볼까요? 나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한번도 안들어가 봤어 한번도 안들어가 봤거든? 나 여기 한번도 안들어가 봤는데 한번도 들어가 보면 안돼요? 아 금상자 아니면 열지 소모가 없다던거 흠흠흠흠 들어가지마 우리를 모아 어 황금막 야 잘왔어 이거 열쇠로 들어가야되지 와우 이거 그지같은거라며 약간 이거 한번 써봐야지 스페이스 오줌 쌌어 난 친구를 소환하겠어 난 친구를 소환하겠어 쓰레기 중에 쓰레기래요 하아 너는 옆으로 공격 못하는걸 알고 있단다 난 너의 옆에서 어 내가 비밀방을 찾아볼게요 내가 이걸로 비밀방을 찾았어 여기는 분명히 여기가 될거야 제발 여기서 열려주세요 제발 나나나나나 손 밖에 안주는 크지같은 세상 상점으로 떠날거야 상점을 가야지 헬로 어 이거 뭐야 이거 졸라 사고 싶은데 이 원을 모아오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원을 제가 어떻게든 모아올게요 어 대검님께서 별풍 100개를 선물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대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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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풍 100개 너무나 고마워 당신은 너무나 완벽해 아 대검 대검 100개 고마워 아우 대검 대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공격을 할거에요 어 어어어 나 잘하면 죽겠다 우와 나의 싱커넬 보여줄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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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를 먹어야겠어요 나에게 이를 시련을 주지 마시옵소서 옥 또 먹었어 오우 여기 또 있어 똥 와우 돈 1원 만 1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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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원만 모으면 돼요 1원 1원 제발 1원을 어디서 빌릴 수 없나 어 어 타리계 성노예 내밀클럽 아이 감사합니다 엄마 아파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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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어 오케이 1원을 모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어 보스가? 불을 끄라고? 불 어떻게 꺼? 아 아 아 아까 처벌 이거 보스를 일단 깨보자 어 너 뭐냐 마녀냐 공격! 데프리아 데프리아 달려 어 망했어 데프리아 우리 어떻게 해? 미트는 또 뭐죠? 음 음 나나나 다시 시작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어 어 감사합니다 짜증나네요 진짜로 얼마 야 아 야 아 야 민주님 어 내가 아는 민주님이 맞나 맞나 아니지 아니구만 오 오 예 예 예 예 이번엔 깰거야 여러분 이거 몇 팀까지 있죠? 아싸 코인 1코인 드디어 얻었어요 15코인 케인이 더 좋은 것 같다 아 진짜 나 죽이지마 죽여말이야 진짜 막 그냥 아 어 뭐야 이거 나는 케인으로 할래 이 캐릭 못하겠다 다시 말거야 사실 이 캐릭으로 할려고 준거에요 사실 제가 이 캐릭으로 할려고 준거거든요 이해하시죠? 아 아 맞다 이거 뿌시는 오 얘 알리야 컴온 오 클라이 똥파리가 생겼어요? 와우 똥파리 친구가 한 마리가 더 생겼어요 아 아 어 어 구운 물리콘이 뭔지 몰라요 오 오 검은 돌 아니야? 이거 검은 돌? 근데 없어 엄마 아파요 저거 어떻게 잡니 죽여버려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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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도 땡큐 땡큐 어 나 대가리 잘렸는데요 어 내 분명히 대가리가 분명히 잘렸었는데 분명히 내 머리에 잘렸었는데 1회용이에요 그렇구만 와우 나 졸라 센거 같애 이번에는 뭔가 이번 턴은 쉽게 깰 수 있을거야 똥 싸지마 똥 싸지마 똥 싸지마 똥 싸지마 똥 싸지마 똥 싸지마 똥 안추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엄마 엄마 어머나 이거 죽겠다 너부터 죽이겠어 너부터 죽이겠어 너부터 죽이겠어 컴온 와우 하트 깜짝 어 이거 뭐야 야 채찍이다 뿅 지금 턴 다행히 어! 복찬이었어! 먹으면 안 돼? 우리 애 우리 애 진짜 졸라 센 것 같아 아 여기 또 검은들 또 있네 여기 가만히 서있으면 누가 알아서 공격 어 뭐야? 뭐야 너 왜 거기 넘냐? 너 답 넘을 줄 아냐? 어? 아싸 이것도 한방에.. 이거 한방 밖에 못쓰는거지? 뭐냐 얘네? 너네 왜 핀있냐? 비밀방! 돈밖에 안주네 돈밖에 안주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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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지마 날지마! 어? ㅅㅂ 아 개빡쳐 아 나 개빡쳐 아 개빡쳐 아 개빡쳐 제발 어? 이상한거 얻었어요 나 황금이야 난 이제 황금이야 뭐야? 내가 하나 먹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오오래 대체 뭔데요 여러분이게 어? 어? 피가 반칸 남았다마다 소울하스를 소환해준대 한 번 반칸 남겨봐? 아니?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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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우 하트 땡큐 아 나 거미 저거 진짜 개싫어 아 진짜 똥 싸네 저거 열쇠 땡큐 너 뭐냐 어? 뭐야 깜짝이야 너 보니까 너도 옆으로 밖에 공격 못하는데 옆에 공격 못하는구나 오케이 땡큐 땡큐 이건 뭘까요? 이건 뭘까요? 유도 눈물은 뭐죠? 써요 써요? 퓨우 퓨우 와우 와우 우리 졸라 센 것 같아 친구야 친구야 다 죽여버려 아주 그냥 똥파리 똥파리 죽여버려 똥파리 죽여버려 어머어머어머 똥파리가 커지는 것 같다 좀 아니 너 파리 좀 그만 쏴 진짜 짜증난다 너 최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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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이야 최악이야 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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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졌어 여기서 너네 못 나오게 할거야 아 진짜 이러지마 아 진짜 이러지마 아니 뭐 똥파리가 이렇게 많아 엄마 엄마 이러지마세요 이러지마세요 아니 이러지마 아니 이러지마 어머나 죽었다 죽어 한 대만 더 맞아 반피 소울하트 소환 소울하트 왜 안생겨 그렇지 그렇지 굿 오케이 통onds 통onds